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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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그럼 선생님께 격려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이제 또 세범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농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준비해야 될 게 또 처음부터 좀 알고 있어야 될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거 밥 관리하는 거 우리가 작물을 심으려고 하면은 이제 밥갈이도 해야 되고 비료도 뿌려야 되고 묘종을 심으든 종자를 파종을 하든 해야 되는데 그 단계를 어떻게 이제 해야 될 것인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작물을 심으려면은 우리도 사람도 밥을 먹지 않습니까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물도 비료 퇴비를 먹어야 튼슬력이 자라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그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뭘 심든지 간에 퇴비는 다 똑같아요? 상관없어요? 네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퇴비 유기질 비료라고 많이 하는데 기본적인 퇴비입니다 퇴비하고 무기질 비료인 그 비료 성분이 들어가야 되고 이제 그 다음에 밥갈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보통 한 2주 전에 묘종을 심기 2주 전에 석회를 뿌리라고 합니다 보통 거의 대부분 토양이 이제 토양 산도가 pH가 한 5.0에서 5.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좀 산성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석회를 투입을 해가지고 토양을 계량을 해가지고 토양 pH를 한 6.0 이상에 올려줍니다 중성에 가깝게? 네 중성에 가깝게 그렇게 해야 우리가 토양에 있는 토양 미생물도 활발히 활성화하고 또 뿌리내림이 아주 활발하게 돼가지고 작물이 양분을 흡수하는 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비료까지 다 준비가 되면 네 그 다음은 이제 밭을 갈아야 되는 거죠? 밭을 갈아야죠 밭을 갈 때는 이제 자기가 어떤 작물을 심을 것이냐 일왕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? 두둑을 네 그게 이제 보통 이제 한 두 가지 세 가지 방법 정도 됩니다 완전히 평일왕 평일왕으로 가는 방법이 있고 왜골 일왕 하나씩 하나씩 만드는 방법 아니면 일왕을 조금 평일왕인데 평일왕을 조금 높게 해가지고 이제 한 두 줄 심는 거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한 번 들어도 될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또 농사를 연간 계속 진행하게 될 텐데 중간중간 좀 귀찮더라도 저희들 찾아오면 많은 기술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하셔야 이제 우리 제주로우는 기능 기촌 하시는 분들도 보면서 성공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 받아요 번호 자 이제 오늘 또 본격적으로 우리가 출근을 했으니까 어 많이 넓어졌잖아요 이제 그럼 첫 작업으로 우리가 퇴비 걸음주기 이거 해야 되잖아요 비료 비료주기 하기 전에 여기 지금 잡초들이 막 있거든 검질들 아 요것도 매부러야 검질들 다 매사부러 응 왜냐면 지금 비료주면 잡초한테도 비료주는 거잖아 아 그렇구나 그 잡초도 막 자라놓을 거지 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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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를 먼저 해야 돼요 아 저는 쪽파 우리 한 번 해봤잖아요 그 한 줄 하기도 힘들었잖아요 사실 너무 많이 지금 쪽파를 파신 거 다 캐신 거 같아 뭐 이거를 평상시에 우리 이거 다 할 건 아니죠? 그렇죠 우리가 이거 다 할 건 아니고 예예 일단 이제 이미 어디까지 비료해 줄 거예요? 우리 저기 이 남은 건 다 해야지 여기 봐야지 다 안 한다며 이거 다 해야지 대박 이거 언제 다 해요? 금방 한다게 아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계속 다 이만큼 아 야 이런 또 시작하기도 전에 또 뭐 대니 안 대니 뭐 아 완전 성공했습니다 야! 무서워 특별히 제작진에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이 선물을 마련했습니다 선물을요? 아 우린 받고 싶지 않아요 아니요 선물이니까 받아야죠 아니야 선물을 주면 항상 다른 걸 시킨다고 뒤에 뭐가 따라와 그렇지 넙죽넙죽 받는 걸 좋아하면 안 돼 일단 받고 하지 말자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 그나저나 뭡니까?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옷이 다 달라서 네 예쁘잖아요 예쁘잖아요 아 우리한테 작업복을 아 진짜 제대로 시킬 거지 갔다와라 갔다와라 아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일을 시키겠다 안 예쁘면 안 입을 거예요 본격적으로 이제 제대로 일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 내가 볼때는 한 4만 5천원 정도 줬다 이거 45,000원 장바 오 괜찮아 이거 입고서 1년 한 해 동안 농사를 잘 지어 겨울에도 이걸 입고 어떻게 농사죠? 겨울에 또 따로 주실거에요 이거 춘추복이지 어우 자세 나온다 예뻐 예뻐 농사의 신 본격적으로 그렇죠 잡초매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의 어떤 능률을 위해서 어 검지를 매야 되잖아 일단 검지를 매고 검지를 맨 뒤에 바로 우리가 비료를 줘야 되잖아 비료 사러 가는 사람 보내고 나머지는 검지를 매고 합시다 누가 가고 누가 이걸 해요 가위바위보 하자 뭘 가위바위보냐 여기 일할 때 제일 쓸데기 없는 사람을 보내는게 낫지 그렇지 도움도 안되고 걸리적거리는 누가 누가 입으로만 일하는 애 종알종알종알종알종알종알종알 없는게 아예 일하는데 집중이되 우리가 갔다와 니가 비료사 가져와 그 말 짜라고 아니 왜 저런 시키냐고요 뭐 나오라고 비료사 허라고 가면 다 얘기해줘 밭에 이제 파종하기 전에 밭 갈기 전에 비료합니다 하면 다 저기 투게 돼있어 빨리 갔다와 돈은 니 돈으로 해라이 일단 우리는 돈이 안돌라니까 범지를 매야되잖아 우리 몸으로 떼고 매야되잖아 나 장갑 가져올게 저번에 거기 가면 농기계 파는 데 가면 다 있어 가봐 농협 저기 있잖아 일로 쭉 가 쭉 야 이거 진짜 많이 퍼지네 야 이거 진짜 많이 퍼지네 야 이거 진짜 많이 퍼지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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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지칠 때쯤? 야 너 가서 비료 사와라 어 팔아퍼 아 쟤를 보내지 말 걸 그랬다잉 아 씨 진짜 은혜 보내줘야 이거 야 근데 있을 때 시끄러운데 또 없으니까 허전하네 그러니까 어? 걔를 얘기 시킬걸 왜냐면 이런 거는 사람이 하나라도 더 있어야 되거든 어 팔아퍼 전화해볼까 빨리 오라고? 얘 분명히 또 일하기 싫어가지고 분명히 비료 사러 갔다오면서 뭐 뭐 사먹고 오를거지 사먹는게 아니라 거기서 아마 분명히 시간을 오래 끌거야 가서 그냥 뭐 비료만 딱 사면 되는데 뭐 이거 뭐 어쩌고 뭐 쪼알쪼알쪼알쪼알 뭐 어 그래요? 막 이러면서 굉장히 시간을 오래 끌거라고 내가 볼 땐 이거 다 끝날 때까지 안 올걸? 내가 볼 때는 여기서 사는게 맞지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또 왔어요 혹시 기억나세요? 난 아닌데 어 아니에요? 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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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안녕하세요 저 지지난주에 와가지고 저희 막 장비 막 사갔거든요 장화랑 그런데 농사 지으려고 하니까요 그 땅을 뭐 이렇게 밭을 갈아야 된대요 그 전에 자기야 한 개 예 퇴비하고 막 이거 다시 땅을 이렇게 해야된대요 저희가요 어 300평 땅이 있는데요 어 그 땅에다가 조그맣을 거에요 양을 그럼 얼마나 해야돼요? 100평당 한 포 정도 생각하면 돼요 100평당 한 포? 한 포가 양이 얼마만 하죠? 20킬로 20킬로 20킬로요? 제가 들고 가야돼요? 20킬로를? 아 진짜 왜 나한테 이런 걸 시켜줘가지고 아 그럼 100평 정도 될 거 같아 100평 안 될 거 같은데 그러면 그러니까 한 포는 매주기 아 그래도 한 포는 일단 사야 되는 거네요 많이 비싼가요? 12,250원 아 12,250원 그 정도면 뭐 네 그러면 하나 주세요 그럼 앞으로 저희가 비료 이런 거 많이 살 건데 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없어요? 여기가 제일 싼 거예요? 그렇죠 농협이 제일 싸죠 아 제일 싸고 좀 이렇게 면세로 드리는 거니까 좀 싸게 살 수 있는 면세로 아무나 다 살 수 있는 거예요?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 농업 경영체 등록 안내? 네 네네 이게 없이 사게 되면 과세를 과세비료 사야 돼요 아 과세비료 세금이 있는 비료를 사야 되고 세금이 있는 비료를 사야 되고 돈이 돈이 네 이런 방봉서는 조금 과세해요 아 아 아 그럼 저희가 등록만 하면 면세로 다 물건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? 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? 그러니까 비료를 사면 네네 이런 용지가 나오잖아요 납품확인서가 나오면 아니 저 매출 내역이 나오면 아 네네 저희가 산 게 있죠 역수증이 그러면 여기 찾아가면 된다고 아 영수증 가지고요? 한번 볼까요? 네 여기 가서 해달라고 하면 바로 해주는 거예요? 빠르면 1개월 그렇지 않으면 3개월 네 한 달에서 3개월 정도 아 그러면 면세로 살 수 있는 것들이란 말이죠? 빨리 등록하면 할수록 좋은 거네요? 그렇죠 그렇죠 처음에는 과세로 사야 돼요 아 그래서 지금 과세 붙은 금액이 12,250원이에요 네 그러면요? 아까 네 등록이 돼 있는 줄 알고 네 면세 가격을 얘기했어요 진짜? 네 그러면 얼마에 사야 돼요? 15,300원이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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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그거 아니 처음 불러주신 가격으로 하셔야죠 이미 저는 12,250원에 생각을 했어 이게 안 돼 있는지 봐야 된다고요 이거 아니 돼 있다고 치고 해주시면 안 돼요 저는 12,250원 내가 계산을 했으니까 그게 그렇게 여기서 주각되는 게 아니라 보니까 네 15,000 얼마라고요? 460원 420,000원 여기 있어요 어 비료 어느 거예요? 여기 있습니다 어 이거예요?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저보고 혼자 들려고요? 배달 안 돼요? 어? 아 진짜 배달 안 돼요? 몇 포대 사야 된다고요? 어 이거 다른데 배달하려면 몇 포대 사야 된다고요?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아 오 진짜 무거다 엄마 엄마 아 진짜 왜 나한테 이런 거 시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무거다 저 왔습니다 아 아 아 아 나 진짜 무거워 아무도 안 들어줘? 야 그거 비료 아프네 얼마나 됐지? 아 들어 이거 완전히 들어 야 너 무슨 저 친정에 친정에 애 날아갔다 그래 애 얹고 오는 거 참 아 이리 가까운 데로 갖고 와 가까운 데로 아 나 말할 기운도 없어 이리 넘어와 돌아가 이리 넘어와 어디로 거기 넘어오면 되잖아 아 이렇게 멀리 가 아니 좀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야 내 몸 지금 가늘 힘이 없다 지금 아우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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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피로 살아갔다 올걸 에이 아 아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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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쓰러져 쓰러져 아 야 이거 하나 사 안겨? 네 이거 하나로 돼? 아 되지 이거 백미터다 이거 들어간다고 그랬어 백미터? 어 어 야 아 힘들어 야 그건 힘든 것도 아니야 너 중간에 솔직히 차 타고 갔다 왔잖아 어 걸어갔다 온 건 아니라 중간에 차 탔잖아 택시 탔어요 뭘 택시를 타? 야 여기 택시 탔어요 잠깐만 여기 좀 이거 왜 뭐 한 거 뭐야 이거 그대로 있고 지금 그대로 있다고? 아 나 머리 아 형 깊지 아 머리 어지러워 야 오늘 우리 저 마지막 방송이라 생각하고 너 가기 전에 풀 많이 있었냐 없었냐 어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납니다 지금 저는 정신이 혼미합니다 지금 그거 다 뽑았단 말이야 야 이거 진짜 일 장난 아니다 이거 비료 사러 우리 뭔가 생각을 잘 못 잠깐만 근데 중요한 건 이걸로 돼? 네 아 이게요 석회를 사려고 하니까 석회를 사면 저 주문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내일 온대요 그래서 복합비료로도 충분히 할 수 있대요 그리고 내가 돈을 알아냈어 이거 지금 비싸게 샀거든요 과세내고 응 근데 우리가 잘하면 이 비과세로 살 수 있어요 면세 제품으로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게 원래는 15,000 15,000 얼마거든요 근데 이거를 면세로 사면 12,000 얼마에 살 수 있어요 잘했다 우리가 신청을 하면 돼요 그래 잘했다 그게 근데 한 한 달 석 달 정도 걸립니다 어쨌든 비료 사안으로 고생했으니까 풀 뽑아 아직 책 늘었어 빨리 풀 뽑아 빨리 해야 돼 이거 해야 빨리 아니 나 이거 살아가는 동안 한다고 하고 저는 많이 했잖아 지금 깨끗해진 거야 여기가 가기 전에 초원이었다 나 이거 들고 왔는데 이렇게 이렇게 잘했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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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 이거 대수라고 이거 빨리 빨리 이거 제가 해놓은 거라도 모아 모아 나 이런 여자 아니었다 진짜 누구를 이런 남자였니? 아하 누구를 이거 했니 옛날에? 아 내 장완호 하고 했는 거야 무서운, 무서운 애들인 거지 얘네 무서운 애들아 나 뽑아버려 여기 딱 물 비싸움 어디예요? 네 분명히 쉰 벗기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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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늘어져요. 우리 좀 쉬면 안될까요? 나도 좀 쉬었으면 좋겠다. 그쵸. 우리 좀 쉴까요? 아 뭘 쉬어. 문화하는 거 다 해야돼. 니가 비료하는 거 오래 안 걸리거든. 니가 좀 해라. 같이 해야지. 체력이 니가 제일 좋잖아. 그러니까. 나도 힘들어 지금 사실. 아직까지 힘... 아니 지금 은희가 사온 이 복합비료를 일단 발갈기 하기 전에 뿌려야 될 거 아니야? 그렇지. 어떻게 뿌리는지 알아요? 내가 그림 보니까 이렇게 하던데 동네 형수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휘익히 하고 뿌리고 다니더라고. 내가 가르쳐 줄게 자. 뭐 알아? 그럼. 어? 나 배워왔는데. 자. 맞는지 보겠어요. 여기 있다? 막 따면 안 되는데. 끝에만 조금 따면 돼. 됐어 됐어 됐어. 그렇게 해서. 근데 비료가... 아이씨.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그거 안 되셨다고. 그냥 홈이로 해야 된다 이거. 이거 날이 없잖아. 아 홈이로 해야 된다고. 괭이 말고. 누가 이걸로 해야 된다고 했어. 근데 비료가 좀 예쁘지 않아요? 자 됐어 이제부터. 구슬로 아이스크림 같지 않냐? 아하 아까 내 생각했는데. 아 먼지는 안 좀. 아하하하. 자 내가 다쳐줄게. 일단은. 이거 니가. 분배를 잘해야 돼요. 이 넓은데 다 하려면. 알았어. 어 철풍 같아. 밑에 구멍 찢어졌는데. 이렇게 해서. 어깨 참아. 어깨 참아. 걸어오면서 쭉쭉 뿌려. 이게요. 안 보일만큼 적당히 뿌려야 된다고. 쭉쭉 뿌려. 어 끝에부터. 분발해. 어. 안 보일만큼 툭툭 버리라고 했어요. 어느 옆줄로 가자. 어느 옆줄이요? 전 저 여기로 갈게요. 여기서 이런. 아 같은 데서 쭉 와. 오면서 쭉쭉 뿌려. 쭉쭉 뿌리면 돼. 쭉쭉. 자. 가. 네. 와와. 와. 오 진짜 이거. 어. 술 아이스크림 같이 생겼어. 넓게 넓게 쭉쭉. 장난하지 말고. 이런 게 저런 게 또 있어야 돼. 나도 뿌릴 텐데. 통이 없어, 통. 통도 안 보이지. 그렇지. 골고루 골고루. 이 땅에... 통과 잘 되고, 겁이 일어나고. 에헤이! 퀘킹, 퀘킹, 퀘킹. 삼촌이 아이고, 이런 거 봅시다. 구템수다, 구템수다. 어떻게 자꾸 타요? 응. 쭉쭉 뿌려, 이렇게. 너무 그렇게 안 해도 돼요. 쭉쭉, 넓게 뿌려도 돼. 그냥 이렇게 해서. 쭉쭉 뿌리라고, 이렇게. 농사를 잘 되게! 에이, 물러가라! 시끄러운 애는 물러가라, 물러가. 이리 와, 진짜. 비료 맛을 봐라! 휴! 야, 야구, 너 물 뿌리면 안 돼? 야구 너무 장난하네, 야. 왜 저 안에만 공격하세요? 옛날에, 잠깐만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했냐? 우리 CF 찍을까요? 비료 CF?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 여러분 비료를 뿌릴 땐 이게 제일 재밌는데? 나 이 정도면 하겠다 그러니까! 이 정도면 하겠다 비료를 뿌리는 걸 하겠어 근데 아아 여기 야무안거야 아 나 진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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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는 우리가 배운데로 따지면 어 퇴비를 지금 하면 안 되는데 아까 이장님이 우리한테 퇴비 자기는 쓰다 남고 좀 준다 했거든 아 퇴비? 응 근데 우리가 그걸 오늘 안 가져와 버리면 또 다른 사람이 써버릴 수도 있단 말이야 아 얼른 가져와야죠 퇴비도 그냥 그 소똥으로 만든 거 자연퇴비 자연퇴비 좋지 좋지 자연퇴비 소똥 소똥 그걸 가지러 가야지 가지러 갔다 올게 그럼 왜냐면은 우리가 다음 주에 밭에 왔을 때 그걸 누가 써버리면 빌밭에 오면 퇴비를 못 주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배운 거로 따지면 이게 간격이 좀 둘 필요가 있지만 기간을 둬야지 어 그 뭐 이론은 또 그렇지만 또 실질적으로 그것도 뭐 내가 볼 땐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래 그럼 퇴비 가지러 가게 퇴비는 어차피 이 밭에 주는 영양제니까 그렇지 퇴비를 가지러 가자 퇴비야 본 적 없지 괜찮아 발효가 다 된 거 냄새가 안 난다 그랬잖아 아까 일로와 일로와 어 저 빼는 거 봐잖아 야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이 그런 냄새에 벌써 안 돼 민감해서는 안 돼요 빨리 와 가자 가자 퇴비 진짜 못 가겠다 냄새 나 안 돼 안 돼 괜찮아 빨리 와 여기 밭에 지키고 안 돼 빨리 와 이거 통통하면 어떡해요 빨리 와잇 자 퇴비 가지러 와 가자 가자 그쵸 어 으 으 으챠 아이고 가자 arse 정리사 출발 인사 출발 소린아 한 바 출발 발전 아 하 해봐 하 하 뭐 기어가 사단 났나 아 아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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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거 다 앞에 무덤 눌렀어 없지 않게 깨끗해 내 꿈을 이루고 내 꿈을 이루고 안 내리래 얘 좀 끄고 내렸죠 아 진짜 냄새 진짜 안 난다니까 아 저 안 내리래 아 빨리 좀 끌어 아아 안 나게 차라 일로 돼야 성우아 제가 닭들이 쳐다보잖아요 아 이 종류는 양호한 거야 여기 woods it 여기 Shamp 바로 안 돼 오ёз 아 제대로 제대로 가져와 오우 이 날 떠나 어허우 제대로 아우 여기 와 야 우리 빨리 와 쭉으로 오라고 농사라니까 쉬운 줄 알았지 빨리 와 먹을 때만 다 해 먹을 때만 이게 다 나중에 더 정도 좀 해봐 많이 많이 푹 어 ou очь 밥 먹을 때 이것보다 더 떠먹더라 밥 먹을 때처럼 용감해봐라 후 quick 아 구야 어느새 오래 하겠니 이걸 아 다 Entonces 꺼졌어! 우와! 나 주름살이 완전 10개쯤 넣은 것 같아요. 아니에요. 저 도망갈 거예요. 아이씨. 어, 들어간다. 이야, 신난다. 뭘 신나, 씨? 어, 나 너무 단순한 것 같아. 아우, 씨. 그러면 내가 운전할 테니까 두 사람은 뒤에 타서. 타라고요? 그렇지. 그리고 계산할 때 너무 많이 뿌려서 양을 잘 보라고. 딱 이 면적. 딱 보면서. 어? 두 번, 세 번 하지 말고. 알겠지? 이게 정말 우리의 팀워크가 필요하다. 타라고요? 그래. 아니면 손으로 할래? 아, 씨. 그러면 네가 운전을 해. 뒤에 타서. 아니. 뒤에 뚜껑 내려놓고. 그렇지. 솔솔솔 뿌릴 테니까. 그렇지. 양을 잘 분배하라고 네가. 알았어, 알았어. 잠깐만 있어봐요. 진짜 나 코 바꿔야 될 것 같아. 얘, 얘, 얘 떨어진다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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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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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중립 넣고 시동을... 시동을... 안됨 신기해. 중립 맞는데? 보여. 너무 많이 판 거 아니에요? 3명이나? 혹시 이 트랙타도 빌려온 거까? 놈이 거? 빨리 하게. 손으로 아까 중립에서 시동 관련 했거든. 가끔간아 이런 통구지. 이거 중립해 놔야 돼. 지금 중립에 놔야 돼. 우리가 하니까 꼭 말을 안 내네. 난 이거 이게 어디... 이거 중립... 클러치를 꽉 밟아야 돼. 끝까지. 클러치. 클러치 클러치. 클러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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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러치, 클러치. 이렇게 되어줘야 돼. 클러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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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러치? 클러치 오픈. 클러치 클러치? 클러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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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날은. 오케이. 앞으로는 저속. 알았어. 그러면 이분 잠깐 기계 빌려주시니까 너 여기서 접대 좀 해라게. 응. 음료수라도 줘. 옆에 옆에. 너 탈려? 해봐. 해보라고? 재밌다 이거. 어? 경태야. 재밌다 이거. 깨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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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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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본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철저한 준비를 해야 된다 사전 답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선 마음을 비워야 될 것 같아요 욕심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욕심을 버리고 더욱이나 장물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장물을 하면서 재미도 느끼면서 보람도 느끼면서 또 수익도 같이 곁들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쉽지는 않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귀농 장물을 준비하면서 이 버섯이 돼야 안 났던 가능성을 제가 보고 들어왔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귀농을 한다고 해서 돈을 벌려고 귀농을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생각이고 도시 생활에서 지친 몸을 전원 생활하면서 여유롭게 뭔가 좀 농사를 지으면서 보람을 찾겠다 거기서 하다못해 적금 들어오는 통장 안 깨고 또 퇴직금 안 까먹고 요거 지으면서 생활비 정도 쓴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큰 무리는 없다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 듣고 있으니까요 저는 농사 지을 자격이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거 하나도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제 알았습니까 생각부터 다시 해봐야 될 듯 앞으로 하면서 실패도 하게 될 테고 농혁제를 겪고 그럴 때마다 선배님 같은 분들한테 좋은 말씀 듣다 보면 저들도 언젠가는 또 좋은 농사 꿈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뭐 귀농의 선배님으로서 배워주신 가르침 잘 마음에 새겨서 저희들 농사 또 열심히 치면 돼요 오늘 고맙습니다 앞으로 계획하신 모든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난생처음 오늘 난생처음 밭에 잡초를 뽑고 비료를 뿌리고 퇴비를 주고 닭갈이라는 것을 해보았다 고된 그 과정을 다 끝내고서야 난 감히 느낄 수 있었다 농사란 땅에 잡초를 뽑고 비료를 뿌리고 밭을 가는 것과 동시에 내 마음에 밭을 가는 것과 같다는 것을 결국 이렇게 내 마음에 정성스럽게 농사를 짓다 보면 언젠간 말 그대로 나도 농사의 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마음은 풍요로웠지만 몸은 고된 하루였다 고맙습니다 누군가의에서 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